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구요 영상보다 빠른 정보 전달 받으시려면 영상 아래쪽에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7월 초에 6만 3천 달러에서 5만 4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만 7천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여기서 비트코인의 미래 방향에 대한 의견이 믹스되어 있다 섞여 있다는 거죠 이거부터 올게요 7월 시작하자마자 가격이 쉐이킹 흔들리고 있다 6만 3천 달러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5만 4천 달러 그 이하로 깨졌다 이게 랠리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있대요 이 비트코인 etf 그리고 민코인 인기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이게 최근에 강세장에서 다 소모가 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은 업계 관계자가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23년 3분기에도 비슷한 조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회복으로 대체가 됐다 그 반등 때 신고점 1억 원 찍었다는 거죠 이걸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4월에 나왔던 반감기 그 혜택이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역사가 반복된다 반감기가 4년마다 오는 중요한 사건인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암호화폐 그리고 화폐 시장에 엄청난 반등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시장 폭락하는 동안 리플도 0.4달러 그 아래도 찍었었는데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일본 차트를 봤을 때 몇 개월 동안 조정 그리고 하락 추세였다 이 0.48달러 이 저항을 깨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0.43달러로 와 있는데 지금 구간은 0.42에서 0.47달러 이 사이에서 통합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바로는 안 붙을 거다 여기서 좀 재미없는 시간을 보낼 거라는 거죠 결국엔 9월 이 SEC 소송전 종료 이런 확실한 재료 뜨기 전까지는 심심한 횡보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리플은 9월까지 봐야 되고 비트코인은 내년 초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 주목해야 될 코인이 있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단어 AI죠 엔비디아, 채치pt, 마이크로소프트 누가 대장이 되는 건지 개발 전쟁 중인 건데 국내 주식만 해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AI 개발업체 아니죠 AI 업체에 그냥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AI에 자본이 쏠리냐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링컨이 비트코인 거래하는 사진 그려줘 더 사진같이 그려줘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게 일반인한테 공개된 거고 지금 기술은 실제로 찍은 사진과 구분할 수 없는 가짜 사진, 영상, 음악, 거기에 문서 작성, 데이터 문서 이렇게 사람이었던 일을 진짜로 컴퓨터가 우리 명령 한 번에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사람보다 수백배, 수천배 빠르게 해서 주는 진짜 미래 시대가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인터넷 발명만큼 AI가 위대한 발명이다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도 이 AI와 관련된 코인 니어 프로토콜이 800% 골렘이 700, ICP가 1000% 이렇게 7배, 10배 상승이 나온 상태고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코인인 거죠 올해 2분기에 바이낸스 상장했고 아직 매수세 유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머신러닝 그리고 AI를 트레이닝 시켜주는 그러니까 AI에 학습을 시켜주는 플랫폼의 블록체인이에요 학습형 AI, AI 연관 중인 거죠 AI의 교육 전략을 짜주는 거라서 인공지능 개발하는 거 그 속도를 올려주는 거라서 다들 주목을 하는 건데 지금 AI 경쟁에서 앞서 나간 거 방금 보신 채치 PT 이거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죠 그 후발 주자가 지금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 있는데 둘 다 지금 AI 개발에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 조 단위로 돈을 때려받고 있죠 그런데 원래 AI 만들던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 AI 개발을 대신해주고 있는 파트너, 협력사가 이 엔트로픽인데 보시는 것처럼 20억 달러, 8조 원 이렇게 투자 받으면서 기업 가치도 5배 폭등이 나와버린 거죠 그 엔트로픽의 경영자 다리오가 이 코인 보유했다고 5월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거 보셨으면 바로 머릿속에서 조립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엔트로픽이나 아니면 엔트로픽 연관된 데서 이걸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얘네를 파트너사로 선정해서 지금 개발 들어간 거구나 이것까지 확인을 해놓으셔야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서 유명해졌을 때가 아니라 상승이 시작할 때 그때 남들보다 먼저 캐치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대가 없이 바로 알려드립니다 010-2290-8285 여기로 미래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아니면 영상 아래 주소 클릭하셔도 됩니다 뭐 사칭업자인지 해외번호인지 이런 것만 확인 한번 하고 바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올해 연말에 뭐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9개월 때 최대 불장이 오는 이 패턴 이게 겹치는 거죠 목표가 여기 방금 말씀드린 니어 프로토콜 ICP 철원만 가도 1000% 수익 구간인데 지금 그 이상 아니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코인판에 진짜 사기도 많고 가로채기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괜히 소중한 내 돈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이렇게 주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거 공짜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이 번호로 문자나 남겨주세요 아니면 영상 아래 링크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접수만 하셔도 됩니다 한번 번호 확인만 하고 대가 없이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이 정보 못 믿으셔도 만원만 딱 사나 보세요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만원이 10만원 되고 50만원 되는 거 보시면 그때 아 이거 최종훈이 말했던 그 AI 콘인데 이거 진짜였구나 하고 그때 더 사도 충분히 수익권이니까 진짜 지금 뭔지 알아두기만 하고 만원 10만원이라도 내 주머니에 넣어두시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 할 때 관심 없으셨잖아요 21년에 도지코인, 시바이누, 여보 이런 것도 암호화폐라고 만들었냐 하고 관심 안 두셨잖아요 지금 이미 세상이 AI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다 AI가 하게 될 거고 그때 우리가 노동력만 있고 자본금이 없으면 정말 기계보다 못한, 컴퓨터보다 못한, 사람보다 못한 그런 위치로 굴러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날씨 좋고 평화로 보여도 이 미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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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